에이 그래서 예빈이가 합니다. 에이 씨 다 끝나가네 에이 오오오 퀘스트랑 매칭이 없네요 계속 매칭 좀 하세요 다른건 다 열심히 바라보겠습니다. 에이 그래서 이게 뭔지 물어보고 답하는거 배웠어요? This your pencil Is this your pencil? 네 그래서 your는 너의 펜슬은 이다 이즈의 원래 뜻은 이다랑 이다인데 여기는 This is면 묻지 않는 말이지만 This is가 아니고 뭐니까 This니까 뭐하는 말 됐고 무슨 말 됐고 이닝 아니면 이닝 이닝을 할텐데 이것은 너의 연필이니야 이것은 너의 연필이니야 그렇죠 그래서 This 하면 이게 뭐니니라고 물어보면 물어보는 말이에요 가까이 있는 걸 가리키면서 뭔지 물어볼 때 뭐라고 한다 This 이것이 너의 연필이니 This is your pencil This is your pencil Is this your pencil? 그래서 Yes it is Yes it is Yes it is My pencil 뭐라고 물어봤어요 앞에서 Is this This is your pencil 이것이 너의 연필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맞으니까 Yes it is My pencil Is this is your pencil Is this your 룰러? 룰러! 좀 쓰기 까다로운데 옆까지 소리가? 룰러! 룰러! 하면 되겠죠. 룰러! 룰러! 오케이, 이게 니 자니라고 붙으면? Is this your ruler? 그렇죠. This your ruler. 저는 오늘 패드 안 주세요. 집에 패드 갖고 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 그렇다. Yes, it is. Yes, it is. 집에서 패드 듣고 보면 거기에 책에 있는 듣기를 엉망진창으로 하는데? 듣기 제대로 듣고 풀어 할 때. Yes, it is. Yes, it is. Yes, it is. 그렇지. Yes, it is my ruler. 화날 갈 수 있다. 여러 개를 안 해요.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그다음에. 이것은 너의 뿌리니? It is your ruler. 그렇죠. It is your ruler. 볼까요, 우리?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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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너의 뿌리니라고 묻고 싶으면? Is this your ruler? Yes, it is your ruler. 오케이. 그런데 아니라갖고? No. No. It isn't. 그렇지. No. It isn't. No. It isn't.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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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n't는 너의 드린말이노? 그렇죠. It is not.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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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n't. 오케이. 그래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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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필은? Pencil. 펜. 펜. 그래서 나는 연필도 글씨를 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 그래서 wrote. with. 그래서 고 musun. If I write with a pencil. 펜. 오케이. 내. 그 다음의 공책은 Noteprok. sensation. 이 공책은 내 여동생 거야. So.. 그렇지. 그렇죠. This notebook is my sister's. 오케이. 그다음에 잔은? 룰러. 룰러. 오케이. 그래서 이 잔은 길이가 30cm 이에요. 룰러. 30cm 정도. 오케이. 30. 30. 30cm long. 30cm long. 패스킬드 라빈스 31을 알죠? 그렇죠. 31이 30이니까 30가 30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에 다음은? 마이. 마이. 이건 내 공책이야. This is my notebook. 마이. 오케이. 그다음에 풀. 글루. 오케이. Do you have a glue? 글루. 오케이. What do you get? Eraser. Eraser. 오케이. 그래서, can I borrow your eraser? I wrote something wrong. I wrote something wrong. I wrote something wrong. I wrote something wrong. 그 위에 보세요. Eraser. Eraser. 오케이. 그다음에 너희. 그렇지. Your. Your. 오케이. 그래서 네 이름이 뭐야?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Your. 오케이.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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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